안녕하십니까 컴베홀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피디 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 어느 부분을 알아볼 거냐면 우리가 다빈치 리졸브에서 그 영상의 속도 조절하는 건 아시죠 스피드 클립 스피드 근데 여기에 오늘은 그 느리게 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초초초 느리게 슈퍼 슬로우 모션 우리가 보통 그 초고속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느린 동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촬영을 한 것을 그 초소 카메라 처럼 좀 흉내 내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속도를 많이 느리게 하면은 이게 프레임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끊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보강 시키는 거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왜곡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막 굉장히 느린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걸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직접 해볼 거에요 말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하실 거에요 직접 설명을 직접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컴베울레 채널 홈을 좀 보고요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법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하나를 찾아서 하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생 목록을 눌러서 여기에 나오는 캠바, 에픽, 캡컷, 케이덴라이브, 키네마스터, 라디오 유튜브, 컴퓨터, 뭐 이렇게 루미온, 미리캠퍼스, 포토피아, 샷컷, 브랜드3D, 필모라, 트윈모션, 모바비 뭐 이런거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제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하는 것들도 있어요 과거에 사용했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더 좋은게 나왔고 이거는 좀 안하는게 낫겠다 싶은 것들은 업데이트가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유튜브 나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유튜브를 눌러보면 유튜브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서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또 공부하시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더 응원하시면 이렇게 댓글도 좀 써 주시고 그러면 제가 힘이 빡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빈치 리조브를 실행해서 소스들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대로 이 속도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속도 조절을 한다 하면은 요렇게 잘라 놓고 요렇게 잘라 놓고 여기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체인지 클립 스피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스피드 수치를 입력을 하잖아요 자 이러면은 빨라지는 거고 이러면 늦어지는 거죠 그죠 이걸 더 뒤로 가게 되면 여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리버스 스피드로 바뀌어 버려요 이제 쫙 가면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뒤로 이렇게 하고 뒤로 해볼까요 그죠 자 여기 리플 타임라인은 여기 얘가 만약에 속도가 늦어지면은 이게 타임라인의 이 클립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자 체인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앞으로 오던 애가 뒤로 가요 이렇게 뒤로 가죠 그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할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오늘 리타임 컨트롤 하고 리타임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자르지 않고 바로 바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거를 해 보고 그것을 거기에 이제 이쪽에 인스펙트 창에서 보관을 해 줄 거야 보관 그러니까 막 너무 느리게 하면 이렇게 툭툭툭 끊기는 거를 보관해 줄 건데 이따 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여기 자 여기 거는 그냥 잘라서 해보죠 뭐 여기 거는 리타임 컨트롤 사용하고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빠르게 올게요 그냥 좀 빠른 속도로 오게 할게요 자 컨트롤 b 에서 여길 자르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체인지 클립 스피드 하고 이거를 빠르게 2배속 3배속 3배속 정도로 3배속으로 해볼까요 3배속 너무 빨리 하나 2.5배 자 대충 이렇게 맞출게요 자 이제 체인지 영상 길게 짧아졌죠 왜냐하면 빨라지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느리게 갈게요 컨트롤 b 에서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체인지 클립 스피드 해서 얘는 느리게 이렇게 해서 50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50 50이면은 2배로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죠 자 요렇게 잘라 볼게요 이거를 지우고 얘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 놓고 얘를 좀 더 느리게 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체인지 스피드를 해서 이거를 10% 까지 가볼게요 10% 10% 까지 가면은 자 엄청 많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10% 2 3 4 5 5 5 7 9 10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끊겨요 이건 고속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30% 29.7 프레임으로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늘리니까 프레임과 프레임 간격이 넓어져서 툭툭툭툭 끊기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좋겠죠 자 이거 소리도 안 좋은데 요거 알트키 누르고 오디오를 클릭하면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되죠 얘를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치우게 되면은 여기는 애들이 일로 와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이렇게 빈 공간이 남습니다 자 이러면 소리가 안 나니까 괜찮죠? 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절하는데 이거를 그냥 두면은 뭐 이대로 줘서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또 괜찮을 수 있지만 약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툭툭툭 끊치는 거를 그냥 연결이 되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은 리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리타임 스케일링 여기 리타임 프로세서를 이거를 옵티컬 플로우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개만 해 볼게요 프레임 브랜드하고 옵티컬만 해 볼게요 자 옵티컬 플로우로 해 놓고 여기 모션 엘리먼트는 제가 그냥 스탠다드 배러로 해 놓을게요 여기 이제 어떤 품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이거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크로 뭐 잘라내면서 하고 뭐 이 크롭을 해 놓으면 이렇게 확 크게 확대가 돼요 그죠? 피트는 맞추는 거고 그대로 자 이건 뭐 그런 부위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저도 자 아무튼 옵티컬 플로우 제일 중요한 거 옵티컬 플로우로 놓으면은 자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자 화면은 왜곡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죠? 아주 어지럽네요 그죠? 얘도 좀 느리게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자연스러워서 이거를 10% 정도만 해 볼게요 같이 약 9%까지 갔네 어떤 느낌인지 여기하고 여기 끝에 하고 비벼 볼까?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자 어떠세요? 같은 10%대에요 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죠? 좀 근데 대신 왜곡이 돼요 이 왜곡을 여기를 프레임 브랜드로 하면은 이 정도로 왜곡은 안 되는데 뭘 할까? 막 중첩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또 이렇게 중첩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심하게 왜곡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 영상 가지고는 브랜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 프레임 브랜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시다시피 겹침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죠? 프레임 간에 섞이니까 자 이거는 탁 탁 탁 끊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은 리타임 컨트롤 라고 리타임 커브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예전에 요 부분은 강의를 한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해 보는 거에요 자 여기 선택해서 미리 이것들 좀 빼놓을게요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해서 backspace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리타임 컨트롤 리타임 컨트롤 하면 이거 배속을 여기서 키프레임 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르지 않고 근데 요거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요기 요기 요렇게 잘라서도 한 칼 한 칼 잘라서 할 수 있지만 자르지 않고 요 아래쪽이 100%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여기서 체인지 스피드에서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컨트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손으로 해서 리타임 커브를 요렇게 딱 열어봅니다 아래쪽에 커브가 생겨요 여기 키프레임이 안 보여서 예 그래서 요걸 쓰는 거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올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오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자 여기에 키프레임을 넣을게요 오른쪽 여기 보면 키프레임 딱 하면 여기 키프레임 생기고 요기서 요기 요 간격은 이제 여기 컷을 한 거랑 똑같아요 효과가 자 여기서 100%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체인지 스피드에서 요거를 음 150 정도로만 할게요 150 자 그러면은 좀 빠르게 달려오겠죠 그러다가 요기서 요기서 스피드를 요정도까지만 하고 요정도까지만 하고 요기서 또 키프레임 넣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기만 조절되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만 느리게 할게요 요거는 100에서 한 50 정도 50 50이면 조금 늦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음 요정도 하고 대신에 요기서는 요기까지는 요기까지는 속도를 많이 늦게 할게요 자 키프레임 넣고 요기서 체인지 스피드 10% 아까처럼 10% 10% 이렇게 아구 이게 엄청 늘어났네요 그죠 하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50 정도로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죠 그냥 봐줄만 해요 근데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거 10까지 한 20 10 이렇게 늘어놓으면 아마 이게 한 30 정도서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제 30% 정도까지 가면 이렇게 톡톡톡톡 끊기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 여기에 리타임 스케일링을 통해서 인스펙터에 리타임 스케일링이어서 요거를 우리 옵티컬 플로우로 그냥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브랜드로 해봤잖아요 그리고 모셔리우먼스는 요건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배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크로우브에 맞고 피드에 맞고 프로젝스 스트레치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치는 아 이게 배경화면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거 안하고 그냥 스무스로 해볼까요 스무스어 스무스어 그래도 왜곡이 심하네 어차피 이건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프로젝스 스트레칭으로 더 볼까 왜곡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제 빠르게 진행하다가 50%로 느리게 가다가 10%로 느리게 가는데 탁탁탁 끊기지가 않고 그대로 부드럽게 유지가 돼요 그죠 대신에 이제 화면이 왜곡이 좀 된다 자 활 쏘는 장면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활 쏘는 장면이 안 나오나 자 여기서 활을 쏘는데 활이 보일까요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너무 빨리 지나가고 색깔이 배경색하고 비슷해 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랭이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슈퍼슬로우라는 걸 오늘 해봤어요 필요에 따라 좀 왜곡이 돼도 나는 이 영상을 쓰겠다 이렇게 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자 만약에 이걸 이렇게 느리게 했어도 탁 쏘고 여기서 바로 그냥 빠르게 가겠다 그러면 여기를 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넣고 여기 속도를 그냥 예를 들어 빠르게 해볼까요 체인 스피드를 200으로 푹 지나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럼 이거 쓱 가죠 그죠 요거를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늘려도 돼요 바우스를 잡고 그러면 속도 조절이 됩니다 그 구간을 그래서 속도 조절할 때 이렇게 리타임 커브 리타임 컨트롤을 사용해서 해도 속도를 변화를 많이 주는 거면 요걸 사용해서 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도가 좀 확대를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50 이고 여기는 10% 10%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바로 탁 건너뛰어 버려요 이렇게 탁 건너뛰는데 이거를 그래프 모양을 요렇게 선택을 해서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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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거 하면 그래프가 생겨요 얘를 이렇게 늘리고 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속도 보다가 심하지 않아갖고 표시가 안 나는데 얘를 요렇게 올릴 수도 있죠 여기다 만약에 키프레임 하나를 더 넣으면은 여기다 키프레임 하나를 더 넣는다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약에 그냥 이거를 쓰게 되면 탁탁탁탁 꺾이게 돼요 여기다가 키프레임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를 아래로 훅 내려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기준으로 해볼게요 현재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리면은 뒤로 가고 이렇게 오면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엄청 빨라지죠 자 이걸 만약에 이렇게 여기보다 조금 내리면 마이너스로 이게 왜냐하면 속도가 이게 늦은 상태잖아요 느린 상태에요 실제 속도는 여기인데 얘가 느리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죠 그걸 갖다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직접 해 보시면서 느낌을 찾아 보시고 다비치 리졸브 슈퍼 슬로우 모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